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인접해 있는 5개 기관의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 등 5개 기관은 과학과 문화, 예술 등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청소년 진로체험 전문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되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